왓츠 와 개잘뜸 아니? 아니? 포스 제거해도 되겠다 에반데 아니 있었으.. 아니 100년 퍼즐 마키나 마우스 X 데키나 마우스 X 데키나 불 리트까지 소잴 수 있지 않을까 분화 뽑아야 되니까? 그냥 맞고 와.. 분화 맨비자인거 봐 안 뽑았으면은 또 꼴받을 뻔했네 또 꼴받을 뻔했네 고기 있으면은 불 리트 가야지 안 가면 또 꼴받을 뻔했네 어무테마니 왜쎄 고요삼 아 딱돼 레오리 돌아간다 아 아 아 아 아 아 도갈. 기도. 기도? Let's go. For God's sake. Anahe. Going to work it fo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60... 69... 컷. 회피도야. 회피도... 회피도 약이다. 소주? 커피야우스. 커피야우스. 회피도 약이다. 이걸 어떻게 참은... 모참치. 부복. 추월. 이건 참채. 그릇. 그릇. 다시gend화. 져. 놀라운. 컷. 리드. 시. 묘정이었던 것 학습 수집 학습 수집 학습 수집 학습 수집 대단원 참기 고래 강림 안 맞고 가네 서운하구만 강림 왓처가 정말 유머러스한 캐릭터야 보복 하나 더 없을 고 드로우가 좀 더 있어야 되는데 도갈 얼알 쇼팸 내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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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아 저 마요 없냐 뚱땡이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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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왓처 약해요 손절 비암식물 왓처 너브 약해서 뱀식물한테 맞네 부복은 두장이면 될거 같고 이제 저거 정신수양 옛말에 틀린 말 하나도 없다더니 옛말에 그런 말도 있었네 우상님들도 즐겨 하신 왓처 명절에 삼삼오오오 모여서 하던 슬더스 좌우 인사 내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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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썼지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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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트 거의 무한이겠다. 왜 우리 타격 갖다 버리고 싶긴 한데 지금은 공격 카드 들고 있는 게 더 좋겠네요. 인내 인내가 이제 없네. 깔깔깔깔. 하아... 개꿀잼. 음... 드로우 끊긴다. 저거 있어. 적어 있어야겠는데. 음... 음... 오우... 오우... 딜이 왜 이렇게 안 나오나. 딜 왜 이렇게 안 나오나. 깝깝하네. 돌려차기가... 있었으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 회오리 타격 순 해약해... 아니... 미친 듯이 약해... 아이씨... 수납함이. 원숭아. 후후후. 엘리트 두 마리 더. 불 봐봤자 할 거 없잖아 일반 몹찾지 이게 일반 몹이냐 엘리트지 염두미 같은 거 말고 아 근데 말릴만한 덱이 아닌 거 같은데 엄청 말리네 딜 카드가 회오리 다 겪었단 거니까 격분 추월 없어서 좀 그런데 추월이었으면 썼다 맞아서 들어보고 12만큼 두 번 줍니다 낫 서순 깍깍털 정신수 이제 마음의 옷에만 나오면 덱 완성인데 일반 몹이 많이 보는 게 나은가 여기 가서 저거 먹고 아닌데 깍깍털이니까 불 아 여기 가서 돈 최대한 땡겨서 상점 이득 봐야 돼 근데 상점 굳이 안 봐도 되는데 사막에 상점이 있으니까 일반 몹 잡으면 저거 최대 체력도 올라가니까 전투를 많이 봐야겠네 아 이걸 이걸 못 먹어 아니 아이 좀 심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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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숭배. 광란도 지금 넥에 쓰기에 엄청 좋겠다. 광란도 안정은. 광란도 안정은. 광란이 쉬운 덱이는. 더 좋은 대체제가 있다는 게. 암정이지. 아까 제 시계만 보고서도. 아까 제 시계만 보고서도. 성격을 따라. 간격을 따라. 타이밍으로 location. 다행이다. 광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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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방심장 다 허접일 것 같은데 아 실습 왜 강림였지? 백삼십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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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세네 역시 본박이야 왓츠가서도 세세 두 낫스 A 두 낫스 B 현실집에 모함 공외선 너무 심한데 캘리퍼스라도 없나 광유 하나 있으면은 벌써 벌써 깼는데 지금 결과창이었을 건데 아 딜 개누리네 진짜 다 떨어지지겠네 아까 단포사 그냥 먹을걸 그냥 먹을걸 다 떨어지지 않나 넌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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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시원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로 없애주면 되겠다. 심장한테는 맞았네. 추멀은 되게 잘 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심장은... 보좌이 된다. 보좌이 된다. 리비님... 21개월 호동...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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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찰 핸드 잡아놓는 게 더 안전하겠지? 통찰 핸드 잡아놓는 게 더 안전하겠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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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딜 너무 약하네... 역시 완어미압. 다른 캐릭이었으면 닉보고 있었을텐데... 아직 안전하니까... 그래서... 아우 문제 잡어 아 잘못 눌렀다 컷 아유 아유 와 저거 왜 이렇게 들이 약해 스미리 3611점 고득점이긴 한데 참 찜찜한 고득점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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